다 텄죠. 얘기해도 되나? 일정이 끝나고 나서도 다 씻으면 오늘 머리도 길고 진짜 오래 걸리니까 같이 씻자 해서 그냥 같이 씻고 그냥 나 샤워하고 있으면 언니 화장실을 하고 내가 화장실 때 언니 샤워하고 저는 아이템이랑 진짜 항상 같이 씻었어요. 대림아 씻어라 película 아마 빨리 빨리 씻어봐 아 이렇게 차가우려봐 나 이거 근데 기다려 순섭 아, 진짜 너무 귀여워요. 너무 멋있겠다, 진짜. 몸살이 이렇게 말해도 나 가발 쓴 거야? 네? 언니, 머리예요. 언니, 언니! 아니, 언니, 가발을 살려줘. 가발이 왜 먼저? 가발이 국신세서 그래요. 가발 쓴 줄 알아, 지금. 아, 머리가 똑같이 빨고. 진짜 길어. 근데 지금 보면 전혀 애용해. 대단해, 대단해, 이거. 그런 거 어떻게 빨리 회복하는 거 같아? 가슴도 커지지 않아? 대박이에요, 이거. 대박이에요! 이거 가지고 전 좀 있었거든요. 어, 맞아, 맞아. 아, 머리 수요, 아무튼. 하자, 뭐? 요즘에는 누가 쪼그라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언니, 저. 컷을 해야 해요. 언니, 컷을 해야 해요? 제가 오늘. 아니, 컷을 해야 해요? 아니, 컷을 해야 해요. 그럼, 표현을 했어, 나한테. 쪼그라산 같은 느낌. 바람 빠진 생각보다. 그건 맞아. 아니, 제가 오늘 하하 마칠거지? 너무 진짜라는 걸 보고 싶다. 펜프는 한 번. 아니, 저는. 나는 비밀석으로 먹었다. 졸렸다, 나는. 이제 셋은 잘 가야겠다. 이제, 이제. 아니요, 이거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잘자. 시리야, 불 꺼져. 네. 고마워. 안녕히 계세요. 하하하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